이거 문제를 그냥 어설프게 풀면은 풀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거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제 신선한 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고 신선한 뇌이면서도 두번째 연관대문 연관대문은 지난번에 순서 추론할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연관대문 뭐였어요? 그쵸 관계사! 관계사 그쵸? 정답에 큰거 연결사 같은거 관사, 대명사, 문맥의 흐름 이런것들이 근거가 되는 정답에 근거가 되는 요소들 이제 있다 이것을 놓치면 안된다 그쵸? 그 다음 세번째 이 문제는 반드시 보수적인 자세로 1번에서 5번까지 모두 정답이 될 수 있다는걸 기본 전제로 풀어야 된다 그니까 이제 이런 지문이 정답이 1번인것 같으면 그냥 풀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지 마시고 2,3,4,5가 아닌 근거까지 잘 찾아봐야 돼 어? 요거 내가 저번에 자의스토리 할때 다 얘기해줬던거죠? 그쵸? 처음 보는거에요? 아니에요 다 했어요 옛날에 했던거죠 네번째는 뭐가 있을까? 정답의 근거 그리고 뒷문장과의 융합성 예를 들어서 지문이 정답이 4번에 이게 딱 들어갈것 같은거야 그러면 주어진 문장인데 요걸 4번에 넣잖아요 그쵸? 어? 어? 맞니? 어 그래? 그럼 다음에 4번 뒷문장이랑 얘랑 잘 어울리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어? 넣었을때 이 뒷문장이랑 잘 이어지는가? 그 융합성이니까 요것도 이제 보수적인 자세랑 어찌보면 일막 생통한다고도 볼 수 있죠? 이걸 좀 놓치지 마시라 응? 알겠어요? 오케이 다 아는걸 알고 다섯번째는 같은 주제하고 소재끼리 묶인다 지난번에 얘기했던건데 글의 응집성 같은 소재끼리 얘기를 해야되는거에요 그런 부분들이 정답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요런 다섯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데 최근 문제들은 엄청 엄청 어려웠다가 좀 쉬워주는 추세에요 쉬워지는 추세 최근에 문장삽입은 나름의 합리적인 정도로 시험문제를 내고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넣는 자리라던지 이런 논리적인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거 같아요 그쵸? 여러분 집중력도 좀 짧고 그래서 그런지 원래 그렇지 뭐 집중력이 뭐 길 수가 있겠어요? 집중력 길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아니죠? 네 그렇죠 집중력 얼마나정도 돼 여러분? 나는 한시간 내내 집중할 수 있다 한시간도 안되는? 나는 나는 솔직히 20분도 안되는거 같아 공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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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간 할 수 있어요? 한시간 뭐 할 수 있어요 자신있게? 공부말고? 다섯시간 게임 할 수 있다고? 대단하다 화장실도 안가고? 정말? 무슨 게임을 하는데? 공부말고? 그래요? 나는 게임도 다섯시간 못하겠던데 난 스타크래프트도 뭐 하는데 옛날에 다섯시간 못하겠더라구요 다섯시간 연달아 그냥 노는것도 힘들어요 안그래요? 다섯시간을 다섯시간을 다양한거를 노는건 가능하지 노래방 다섯시간이요? 가수해 너는 가수다 내가 보기엔 그 집중이 좀 안되기도 하고 문제 좀 풀면 다섯시간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직장인이니까 연달아 오늘 해볼까? 아홉시까지 연달아 하고 이번달 종강 미리 온김에 어? 여러분 보기도 힘든 분들 그러면서 할까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딴 얘기 너무 많이 했어 이제 근엄하게 또 해야지 내일 내일 나 이거 뭐 살거냐면 이제 마이크 이거 살거야 요렇게 요렇게 하는거 있지 어? 연예인들 차는거 그치? 그거 할라고 왜냐면 이 소리가 잘 안나오는 이유를 알아내갖고 마이크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됐어 제 얘기를 한 3년간 잘못 찍었던거죠 어쨌든 자 이제 시작합니다 1번 주어진 문장에 보면 포이그젬플을 골라주세요 빨리 골라 골랐어요? 예를 들어서 나오죠 윌리엄 앤 소모 나왔습니다 사람 이름 나왔는데 저렇게 대문자로 출발하는 사람 이름이 나온다는 얘기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거나 학자의 확률이 높아요 이 글은 보면 학자 이름이 많은 글입니다 그리 thats 최 진사 땡ocumented 있잖아요 그래서 최씨 한 분도 더 계시고 가드너 피켓 브루어 등 학자들이 상대가 많은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학자 이름은 정답의 근거라고 제시하기가 힘든 거죠 여기 사람 이름이 뒤에도 나올 수 있다 이거 웃기다는 얘기고 요 다음에도 나온다 라고 웃기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 이름은 정답의 근거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제가 체크했는데 이미 체크했다고 또 같이 지우면 되겠어요 화이트 써야 되겠죠 지우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근거로 제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these behaviors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요 문장을 해석하면 이러한 행동들이잖아 1번에 이러한 행동이 있는지를 봐요 여기 주어진 문장에 그 위에는 행동이 있는지 보면 돼요 행동이 여기 보면 beha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ehave 그죠 behave 요런 것도 행동에 관한 이야기니까 아마도 1번에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죠 그다음 2번에는 similarly라고 하는 연결사 3번 다음에는 thus these studies 그 다음 4번은 in addition 5번은 thus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상당히 많은 글입니다 동시에 지금 읽었던 내용들은 바로 전 선택지가 정답이 아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겠죠 알겠어요 자 이제 첫 줄부터 해보겠습니다 출발 여러 연구는 뭘 보여줬느냐 개인들 후로 설명하는 관계사 요렇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ostracize 아래 적혀있는 배척되고 배제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절된 사람들은 behave in ways that will increase their chances becoming being accepted accepted 관계대명서 설명하죠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척 받은 거예요 옛날에 막 왕따 당한 거죠 혹은 주변에서 날 싫어해 그럼 어떻게 했냐면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좋아할 것 같은 거지 그지 군대 가면은 맨날 물어보는 게 뭐예요 동생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여동생 있냐 근데 처음 막 배척을 받았으면 예 있습니다 뭐 그럼 이제 뻥도 치고 뭐 이쁘냐 그러면 저 닮았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최악인 거고 진짜 이쁘고요 뭐 정규 정규 제일 이쁘다고 막 소문났습니다 어 그래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그죠 나가서 꼭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주어진 문장이 없고요 이러한 행동입니다 range가 동사에요 가스레인지는 그 부분에서만 열이 나죠 그래서 from a to b 이렇게 찾아봐요 있어 from a to b working harder in group settings 그룹의 배경에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conforming to group perception 그 그룹의 인식에 좀 더 순응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에 관해 좀 더 민감한 거예요 이해가요 배척을 받았잖아 그가 거기에 이제 포함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지 어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인식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가고 혹은 다른 사람의 정보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럼 2번이 될 수 있을까요 주어진 문장에 보면 주어진 문장이 어떤 게 있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어떻게 반응 했냐면 동사 respond to austericism 아래 적혀 있는 배척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어지는 그룹의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열심히 이런 배척에 반응을 하게 됐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룹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니까 여기 연결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 다음 문장 이렇게 적혀 있죠 유사하게 윌리엄스 청 그 다음에 초이는 대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찰했습니다 배척을 받은 개인들이 were more likely be likely to 찾아봐 있어 be likely to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기 하는 경향이 있다 be likely to be more likely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좀 더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적혀 있죠 이해가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디즈 스터디스라고 있던 거 보이니 3번 옆에 이러한 연구들 연구가 이 사람들의 연구랑 방금 전에 주어진 문장에 윌리엄 썸머의 연구가 좀 더 다른 거예요 봐요 주어진 문장에 윌리엄 썸머는 어떤 연구했냐면 여성들은 그룹 테스크에서 자기의 노력을 좀 더 높여려고 했다는 거야 이해가? 우리 반에서 약간 왕따가 된 친구가 있는데 배척받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학생인데 예를 들어서 그 약간 배척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룹 우리 환경미화하는데 누가 열심히 할래? 내가 내가 가져올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눈 흘기고 막 그래요? 아 기지배 왜 틀려 그래 저거? 약간 그래요? 아니 근데 그래도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게 근데 아래에 있는 저 윌리엄하고 저 초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순응하게 된다는 얘기죠 요 둘은 약간 좀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연구죠 그러니까 이 디즈 스터디스 덕분에 근거가 3번 앞쪽에서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연구는 대절 사회적인 배척에 대한 반응으로 부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들의 사회적인 사교적인 세상과 다시 연결하려고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처음에 배척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 왕따가 당했지만 그래도 좀 더 내가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붙으려고 노력을 한다 라는 식으로 적혀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드너 피켓이라는 아저씨들의 이야기는 또 뭐가 나오느냐 뭘 발견하냐면요 사회적인 거부를 발견하고 경험했던 이런 사람들은 Be like to remember 기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사교적으로 관련된 정보인 겁니다 그죠? 친구 많고 그러면 뭐 굳이 내가 그러고 기억해야 돼 애들이 안 가면 안 가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왕따인 친구를 막 기다리는 거지 소풍 날짜 이런 거 있지 계약 날짜를 막 기다렸는데 계약을 안 해 뭐 이런 거잖아 절로 어이없는 거지 막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치 계약은 개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한다는 것은 needs는 appear to guide processing retention information 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보유하는 것에다가 가이드를 하는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의 모티브에 일관적으로 정보를 가져가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교성 혹은 사회적인 어떤 포함되고 싶어 하자는 욕망 덕분에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지금 정답이 여기 3번 이전으로 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4,5번이 아닌 근거도 찾기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성들이 나오기도 하고 했으니까 이 글의 문제의 정답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같은 주제 소재끼리의 글의 응집성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는 뭐 했냐면 그룹 테스크에서의 노력을 좀 더 늘린다고 했잖아요 환경미화하니까 애들이 내가 열심히 할게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면 그룹이란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확률이 그룹 세팅에서 열심히 하는 거로부터 그룹에 대해서 컨포밍 하는 것 근데 요 뒤에는 컨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이 2번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왕따 사례들을 보면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 얘를 욕하지 않으면 나도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같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왜 그랬어 그때? 응? 너희 얘기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친구도 왕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다른 친구들이랑 함께 같이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왜냐면 거기에 내가 그걸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치? 그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 보면은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룹 테스크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르게 볼까요? 따르게는 여기 보면 그룹 세팅이 나오면서 그룹이 나오죠? 그리고 노력을 증가한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컨포밍 투 그룹 퍼셉션이 나오죠? 여기 보면 컨포밍이 나오니까 이제 여기 파란색이 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도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from A to B로 문제를 찾아봤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1번 문제는 여기까지 그래서 from A to B까지